차별 감정의 철학 그래서 그 모임에서 제일 먼저 정한 책 그 책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차별 감정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나카시마 요시미치라고 하는 일본 철학자인데요 칸트를 전공한 그야말로 철학자의 책입니다 아주 철학적인 책입니다 타인을 향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서 오는가 그걸 아주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가 다 차별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잘 들여다보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 보수, 진보로 갈리어서 전원직 대통령을 향해서 험한 표현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념과 인종에 의한 혐오만이 차별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긍심과 향상심 같은 이런 좋은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때도 많습니다 예컨대 불연하고 싶은 사람, 그 마음 때문에 나태한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그 부모가 너무 어렵대요 가출하고 싶다 그럽니다 그 속에 사실은 차별 감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차별 감정,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마주해야 되겠느냐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차별은 뭔가 하니 예컨대 남북한에 있는 이념과 체제에 대한 혐오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노사 간에 혹은 어떤 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향한 혐오와 차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차별은 선의로 포장된 차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선의로 포장된 차별, 이게 뭐냐 청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불결한 사람한테 불쾌감을 가지고 있어요 성실한 나의 태도 때문에 불성실한 사람을 혐오한단 말입니다 남북통일 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량한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이렇게 선의로 포장된 차별 이걸 어떻게 잘 직시하고 좀 다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데 이건 뭐냐면 가장 성실한 부류의 사람들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 예를 들어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오히려 차별과 혐오에 더 빠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 감정에 빠지는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아니고 도덕관념을 다 날려버린 퇴폐주의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또 죄책감이 강하고 또 성실하게 그리고 소심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차별 감정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자녀는 그 집에서 못 살겠대요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부모는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가 싫대요 그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리세인이 나오는데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세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성경에서 바리세인 바리세인 아주 비판을 하시고 바리세인들과 싸우시기 때문에 바리세인 그러면 이미지가 아예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은 사두개인이고요 바리세인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리세인은 변사또 같은 탐관오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컨대 일제시대에 친일파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과 같은 기득권에 붙어 살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요 바리세인은 우리 일제시대로 치면 독립투사 같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순국선열과 같이 제아인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들이 세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살아가는 저 세리 저런 세리는 안 되지 여러분 차별감정이란 바리세인과 같은 성실한 사람들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구별이라는 말 쓰잖아요 구별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차별감정이 훨씬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더 쉽게 뿌리내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좁혀서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이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이건 국가건 이게 후진국형인 고민이 있고 선진국형 고민이 있거든요 후진국형 고민은 오히려 쉬워요 정말 복잡한 것은 선진국형 고민이에요 술 먹고 와서 아이 때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물론 상처가 되지만 이건 후진국형 고민이에요 오히려 극복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선진국형 고민이 있어요 성실한 아빠들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노력했거든요 내가 부지런히 자녀들을 그렇게 엄마로서 키웠거든요 내가 이렇게 부지런한 것처럼 자녀가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나태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잡거든요 이게 너무 교묘해요 이게 선진국형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사춘기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녀가 환갑이 넘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할 또래 다 했는데 왜 저러나 이게 바로 선의로 포장된 차별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가족 보기 싫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놀랄까 봐 전 국민을 향해서 여론조사를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명절이 좋냐 싫냐 세뱃돈 받는 아이들은 좋아하겠죠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이게 다 선의로 포장된 차별이에요 좋은 태도에 담긴 부정적인 감정 설날 오히려 별 생각 없이 즐겁게 사는 가정은 오히려 그 모임이 즐거울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즐거울 텐데 생각이 많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잘 살아보고 싶거든요 바르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 가정일수록 가슴이 턱턱 막히네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부부 안에도 이거 참 힘드네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이 나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바리세인들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12절 13절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포지션싱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우리는 자꾸 주인공 신드롬이 있어가지고요 유년주의학교도 물어보면 애들이 다 정답을 물으면 예수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직 제가 설교도 안 했는데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 하니 예수님의 극율의 마음 이거 잘 배워가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의 잔치와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포지셔닝을 바리세인에게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와 세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리세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어떤 여성검사가 경찰 내에 있는 성추행을 얘기하면서 한 상대방 한 검사를 지목했어요 여러분 왜 지목했는지 아세요? 물론 상처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으면서 간증했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아주 억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제가 회계받고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 여검사가 보고 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배하러 왔다가 화목한 사람, 불화한 사람이 생각나가던 가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레위계에서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속죄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에 잘못이 있으면 속권죄를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극율 그거 배우기 전에요 바리세인된 마음 이거 먼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세인들에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사보다 극율을 더 원한다는 말씀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자네들을 불러서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의 극율의 마음을 다 품도록 아이들은 벌써 상처 다 받았는데 이러면 아이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사가 아니라 극율 선의로 포장된 차별 이 마음 속에는 절대로 잔치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바리세인의 마음은 이 마태의 집에 펼쳐진 잔치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날 때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도한다고 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한다고 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펼쳐지는 이 잔치 석상에서 예수님은 오늘 바리세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오늘 지금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잔치에 참석하셔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이 잔치가 마태의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니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이런 바리세인과 같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가보나음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고 있는 그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의 한 명으로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발한 거 아닙니다 국가대표로 선발한 거 아니에요 자격시험 본 게 아니에요 검증한 것도 아니에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를 그대로 현장에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가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시험치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신 거예요 회개한 세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마태가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던 게 아니라 세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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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걷고 있는 그 세리를 현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잔치입니다 여러분, 만약 명절에 참석하는 모임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설레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가슴이 턱턱 막힌다면 그 이유는 뭘까? 잘 들여다봐야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제 집에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한글도 못 읽으시고 학교 다녀보신 적은 없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됐을까 늘 할머니를 붙잡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 할머니 이름이 뭐야? 물어보면 할머니가 늦은 날 이름을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이 손자가 할머니 이름 뭐야? 이름 뭐야? 물어보면 할머니가 마하지 못해서 할머니 이름은 김똥깨 무식이다 그러셨어요 학교도 안 다니니까 무식하니까 할머니 이름이 뭐냐? 김똥깨 무식이다 할머니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할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저희 아버님은 위로 큰아버님들이 여럿 계셨는데 다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사촌들이 장성해서 직장을 다니건 아니면 학교를 다니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촌 누이들이 시집을 가기도 하고 결혼해서 나가 살다가 남편들이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보통 짐 싸서 친정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친정이 먼 시골에 있잖아요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멀어서 안 간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친정 가서 그렇게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 방에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무슨 상담학을 배우셨겠어요? 코칭 이런 걸 뭘 알겠어요? 코칭 이런 걸 뭘 알겠어요? 그냥 머리 쓰다 주면서 자장자장 하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무릎을 깨지고 나서 울 때 그런데 엄마가 찾아가서 일으켜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호화해 줄게 그러면 안 아플 거야 정말 입김으로 호화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잖아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정말 입김에 마법 같은 무슨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넘어진 건 아닌데 무릎이 깨진 건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파하잖아요 이 안타까움 이 골방에서 할머니가 더 마음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아픔이 아픔을 위로하는 거예요 슬픔이 슬픔을 위로하는 거지 기쁨이 슬픔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태의 집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라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잡수시느냐 이게 잔치가 펼쳐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극율이라는 말 히브리어의 그 원뜻은 자궁이라 그럽니다 자궁 어머니의 자궁 옛날 할머니의 방 어떤 상당가의 방보다 위로가 있는 이유 그게 마치 태화 같은 사랑의 고향이에요 그게 극율이에요 창조적인 사랑의 공간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요 거기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서 체온과 영양과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자궁 이게 극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바리세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바리세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극율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리였잖아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어부 출신이었고 그런데 마태는 세리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극율의 코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왜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백대나는 빚진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포도원 품꾼비유 새벽에 나가서 부르시고 정오에 나가서 부르시고 다시 오후 5시에 나가서 부르시고 마지막 부서부터 한대라는 나누시는 그 비유 말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마태복음에만 극율의 코드예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물으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에는 이 극율의 코드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한 동리에 두 집이 이렇게 붙어서 살고 있는데 한 집은 부부간에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데 옆집은 늘 서로 싸우는 겁니다 늘 다투던 집이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길이 없어서 동네에서 제일 지혜롭다는 노인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런가요? 그때 노인이 대답해 주는 얘기입니다 당신 옆집을 보니까 두 죄인이 살더만 그래서 화목하게 살고 당신 집안은 가만히 보니까 두 의인이 사는 것 같아서 늘 시끄러운 것 같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할 수 있느니라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을 다른 교회의 어떤 교육자로 추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력서에 추천인 이름을 썼는지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냐고 사람을 추천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력이야 그 이력서에 다 있으실 테고 목사님 물으시니까 한마디만 대답 드리자면 적어도 이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제 대답을 들으시는 목사님 대답도 또 걸작이에요 죄인인 줄 알면 은혜도 알겠구만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부임하셨더라고요 죄인이란 마음과 금율의 마음이 있는 사람 만날 때 그 잔치는 놀라운 잔치가 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아리랑 부를 때 보니까 다 사람이 같잖아요 그런데 체제와 이념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졌잖아요 반목했잖아요 질시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수님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의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국료로의 마음 그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 바리세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니까요 오늘 예수님 세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세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세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던 바울이 변하잖아요 다멘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다가 눈이 멀었어요 다멘세계 교회 지도하시는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성경의 행간을 읽으셔야죠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스테반 죽인 일 회개 안 했겠어요? 정말 돌이켰죠 부둥켜 안 했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모임도 진정한 잔치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금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 안 오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제사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잔치가 비롯지 않았던 그 마음을 먼저 돌이켜야죠 목사님 그럼 진리는요 아니 지금 예수님 진리를 모르셔서 이 잔치에 앉아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인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사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들면 철이 들겠지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위도 사람 된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태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그 집에 지금 앉아서 유하고 계세요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도 아니고 환자를 구제하셨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세리와 그 친구들에게 명예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의를 주면서 내가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 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아세요? 성경 구절 많이 외우시는 분인 줄 아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실 안타까워서 그냥 눈물 흘려요 말을 못 하겠어요 배운 바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열면 그런 분들이 매워요 내가 학원을 안 부텨줬냐 돈을 안 부텨줬냐 아니요 그냥 미안할 뿐이에요 그냥 고맙고 미안하고 그냥 고맙고 미안하다 버텨줬으니까 고맙고 잘 못해줬으니까 미안하고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실하게 삶은 살수록 선한 가치를 위해서 싸웠던 분이면 보낼수록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요? 내 심령 속에 잔치가 베풀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 잔치를 하고 싶은데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남한도 사랑하시고 북한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도 사랑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사랑하시고 각 나라를 향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도 사랑하시고 바리세인도 사랑하시고 그런데 바리세인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차별감정의 철학 책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혐오와 경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자긍심과 향상심 같은 선한 마음에 오히려 바리세인과 같은 차별감정이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의인과 의인 사이에는 잔치가 있을 수 없단다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도 잔치는 베풀어 줄 수가 없단다 죄인과 죄인 사이에만 잔치에 베풀 수가 있어서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됐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이해의 차이에요 더 자세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바리세인과 같았던 마음 이해하지만 돌이키고 마태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함께 예수님의 극율의 마음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잔치는 언제 어디서나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마다, 우리의 만난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마다 또 우리의 이 민족에, 아니 우리 심령에 마태의 집에서 펼쳐졌던 놀라운 잔치가 펼쳐질 수만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두운 허물과 부끄러움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와 극율을 감사합니다 내가 극율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고 하신 말씀 주님 먼저 바리세인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기에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있는 바리세인적인 요소를 다 먼저 제거하게 하시고 또 마태와 같은 마음으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극율의 참뜻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모임에 진정한 잔치가 베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